안녕하세요 연금맙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맙상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엽기떡볶이 로제맛을 시켰는데 제가 떡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오뎅만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튀김이랑 주먹밥 이렇게 시켰습니다 서리도 추가했어요 그러면 먹기전에 사이다 한잔 먹고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치즈 추가를 했어요 제가 매운걸 못먹는데 로제라서 오리지널로 했습니다 면을 다 넣더니 향이 엄청 많네요 거의 다 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먹어야지 고기 이렇게 먹어야지 소금이 조금 더 먹으면 그래도 조금 맵긴 하네요 엄청 맵진 않네요 그래도 로제라 근데 로제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ỏ Isso 계란 거기 빵 살짝히,'엘이'로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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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치즈볼 바삭바삭 청양고추 땀이 甘さな 甘い 蜜 甘く 甘い 甘い 甘さぼむ 甘い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음 쫄깃쫄깃 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우선 떡배구는 거의 다 먹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우선 오늘은 옆귀떡볶이 로제맛이랑 주먹밥 이렇게 먹어봤는데 우선 이 로제맛은 착한 맛으로 먹으면 좀 느끼할 것 같아요 제가 매운걸 못먹는편인데 못먹을정도로 엄청 맵진 않아요 그냥 딱 배꼽 근데 로제맛이 또 강하진 않습니다 대신 주먹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김이 짭짤해서 좋아요 우선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남은 국물에다가 내일 밥이랑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국물은 맛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먹었고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